설명을 해봐 어쩌다가 저 남자랑 일까지 하게 됐는지 두 사람 우연히 참 넘치도록 많아요 남선생님 알았다? 강태하가 여름이랑 5년이나 사였다고 남자들이 옛날 애인한테 쿨하다는 거 그거 다 말짱 거짓말이다 됐어? 됐어! 5년이면 돼! 뭐 어때서? 놀랬을 거야 괜히 의심한 사람이 뽀뽀 나 혼자 오해하고 상상하게 안 했으면 좋겠어 손잡고 싶으면 잡아도 돼 손을 왜? 너 자꾸 놓치잖아 저 혹시 흉터 치료할 생각 없어요? 남자친구는 어떤 사람이야? 갑자기 내 남자친구는 왜 궁금해? 여자 있으신가 봐요? 너 한여름 좋아하지 왜? 좋아하면 안 돼?